이번엔 또 어떤 코너를 준비를 했나요? 이번엔 또 워크샵하면 빠질 수 없는 코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! 아까 제가 사진을 찍고 싶다고 말했었는데 멋진 것을 준비를 해 주셔가지고 사진! 사진! 사진과 관련된 거예요? 이게 또 그냥 기념 사진은 아니에요 뭐야? 일명 폰카 출사대회라고 오 폰카 출사대회 카메라로 그냥 찍으면 되는 핸드폰으로? 그렇죠 나를? 셀카? 셀카 아니죠 그럼요 뭐가 또 본인이 이제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뭐 풍경을 찍거나 아 풍경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아 그러면 어떤 모델이 있어요 모델이니까? 섭외를 했어요 누구요? 아니 여기 지금 저희랑 기사님들밖에 안 계세요 섭외하는데 좀 어려웠는데 아 좀 어려웠는데 많은 돈을 이제 드렸거든요 모델분한테 아 모델 모델을? 힘들게 시간을 내서 오신 분이니까 예쁘게 찍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좋아요 네 나와주세요 어디 계신거지? 오케이 너예요? 뭐 하신거지? 지금 뭐 하신거지? 죄송한데요 지금 뭐 하신거지? 뭐 하신거지? 뭐 하신거지? 모델 아 모델 네 바쁘신 분 힘들게 오신 네 오늘 힘들게 시간 내서 왔고요 네 오늘 제가 모델이 되어서 사진을 찍히는 겁니다 네 분에서 저를 찍어주시면 되는데 핸드폰으로 오케이 또 그냥 찍으면 재미없으니까 네 제일 잘 찍은 사람 어 준비 많이 했네요 준비 많이 했네요 미션이 있어요 아 각자 이 미션에 맞게 저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이것도 물론 상품이 있겠죠 아 여기 모델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미션에 맞게 사진을 찍으면 되는 거죠? 네 총 3장을 찍어주시면 되고 네 네 한 사람당 3장씩 1등이 이제 메달을 받는 그렇습니다 좋아요 궁금하겠는데 그 선전 기준 혹시 누가 정하나요? 모델이 정하는 건가요? 혹시 아니면은 그렇죠 아무래도 비싼 몸이니까 제가 제가 이렇게 정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한번 비싸게 찍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하나씩 랜덤이니까 어차피 아무도 뽑으세요 자 이거 뽑습니다 네 봐도 돼요 지금? 네 공개해주세요 미션 네 리얼부터 제일 제일 뭔가요? 이거 좀 어렵다 나도 어렵다 오늘 자 남친 짤 황민현을 담아주세요 남친 짤? 남친 짤 어렵다 저 공개해도 될까요? 저는 스윗한 아이컨택 황민현을 담아주세요 입니다 저는요 영화 속 한 장면 황민현을 담아주세요 아 저는 달콤한 윙크 황민현을 담아주세요 황민현 윙크 못하는 거 알지?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데 과연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영화 속 한 장면? 아 맞아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세 장밖에 못 찍는 거예요 맞아요 황민현 보여주세요 아 여하세 형 탈락이야 아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모델의 컨디션도 그만큼 중요하다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정말 이 안에서 해결하면 돼요? 지금 여기 있는 이 현수막 나가시면 안 되고요 네 오케이 이 사각형 안에서 찍으셔야 돼요 윙크? 자신 있습니다 현수막 안 나가나요? 그럼 누구 먼저 찍어야 돼요? 아무 상관없어요? 네 먼저 찍고 싶으면 생각나는 사람 데리고 가세요 먼저 찍고 싶습니다 스윗한 네 작가님 어디로 가면 될까요? 아 이쪽으로 가시죠 아 네 여기 서주시고요 네 민현국께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이 카메라를 보고 아주 스윗한 눈빛으로 아이컨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하나 어 잠시만요 제가 좀 구도를 지금 잡아야 돼 네 하나 둘 셋 반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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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반칙 세 장 이상 아닌가요? 세 장 이상이에요? 지금 몇 장 찍었어 지금 아니 아니 세 장이 지금 탈락이다 왜? 지금 몇 장 찍은 19장 찍었는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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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니야 너 거기서 세 장 골라 어? 여기서 세 장만 고르면 돼 아직 찍은 게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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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세 장 여기서 세 장 골라 빨리 아니 아직 안 찍었다니까? 아니 여기서 세 장 골라 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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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한 번만 봐주세요 아 진짜 한 번만 아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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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했네 진짜 다음 제가 가겠습니다 실격 실격 다음 제가 가겠습니다 네 원래 세 장인데 이 친구가 19장 찍었어요 네 왜 19장 찍었죠? 아니 저는 그거 있잖아요 짤을 만들려고 했죠 그래가지고 연속으로 이렇게 하면 그거는 실수였어요 죄송해요 어떡해 왜 날 못 받겠다 형이나 더 알았어요 죄송해요 진짜 하 신장을 네 지금 신장이요? 랜이 일단 원래 룰이 룰이 세 장인데 열 앞장 찍었어요 네 정말 화가 납니다 이제 제 모델 이제 황민이 랜이 일단 실격 네 원래 이제 룰이 이제 세 장인데 여러 앞장 찍었어요 네 그래서 실격이고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제 모델 이제 황민이 이제 황민이 윙크만 잘하면 제가 1등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진짜 억울한 게 없나요 지금 먹어야 돼요? 레니 옆에서 한번 봐봐요 한 번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때부터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연습 진짜 연습이었어요 그래서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했는데 이미 끝났대요 왜 연습을 하는 거죠? 왜 자꾸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거죠? 저기 연습 좀 하시죠? 매달 따시려면? 욕 싫어하지 마시고 연습을 하시죠? 작가님? 카메라가 없어요 사진 작가님? 사진 작가님? 오케이 자 레나 의욕이 너무 없었어요 다음 작가님 너무하네 저는 약간 셀카 모드로 장소와 너 남친짜리야? 저는 남친짜리입니다 야 이거 한번 해야지 이거 아 그거 할 거예요 아 그래? 그거 할 겁니다 저는 약간 남친 느낌이 나게 약간 봄의 느낌이잖아요 네 화산 푸르른 그 나무 이 옆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저는 네 이렇게 요즘에 유행하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네 이렇게 뒤에서 뭘 하다가 이렇게 손으로 해서 하면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탁 대고 이렇게 찍는 게 있는데 네 이거 한번 아 좋습니다 사진이니까 네 이렇게 해서 대고 있어 주시면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됐어요 한 장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뭐 이렇게 손잡고 손잡고 뒤를 이렇게 딱 이렇게 뒤를 탁 이렇게 멋있게 돌아보는 사진 딱 네 이렇게 도셔야죠 아 이렇게? 네 이렇게 했을 때 딱 어 좋습니다 사실 요 광이 어 여기 여기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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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조금 더 이렇게 몸을 좀 돌려주세요 아니 반대로 반대로 네 됐습니다 자 마지막 마지막은 마지막은 마지막 뭐하지? 마지막 마지막 탁 이 자세 탁 벽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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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미소 살짝 됐습니다 네 저는 세 장 다 찍었습니다 다음 렌씨 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신가요? 얼만큼 그 아픈 마음 몸으로 표현해주세요 아까 표현했어요 한 번 더 표현해주세요 싫어요 그 왜 그렇게 연사를 찍었나 네 아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거 정말 연습이었고요 실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연속으로 한 것도 제가 그 요즘에 움짤을 되게 유행하잖아요 그걸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아 움짤 움짤 네 아쉽게도 이 주제와는 벗어났습니다 이 주제는 움짤이 아니에요 사진이었죠 맞아요 사진 그 한 순간 탁을 담아라 나 간다? 네 우선 저는 장르가 많아요 영화잖아요 네 영화니까 우선 판타지 영화예요 네 이 친구가 용이에요 네 용이니까 너가 이렇게 해서 손을 이렇게 넣어요 네 넣어보세요 표정을 찡그려요 그리고 오케이 오케이 용의 심장을 뽑은 거지 네가 내가? 영화처럼 그리고 일로 와봐봐 여긴 약간 가을 남자 멜로 영화? 어 멜로 여기 서 봐봐 서서 네가 여기서 손을 이렇게 해서 약간 약간 그 아련하게 알지? 표정을 아련하게 하나 둘 셋 오케이 그리고 하나는 로맨스야 로맨틱인가? 네? 로맨스 맞지 로맨스 하여튼 꽃을 이건 뽑지 말고 네가 약간 이렇게 잡은 척만 해봐 네 꽃 뒤에 숨긴 것처럼 네 그렇지 넌 앞에 사람이 있는데 지금 꽃을 숨기고 있는 거지 반대로 반대로 숨겨볼래? 반대 손으로? 어 손 놓고 너 손 놓고 자 숨기고 있어야 돼 하나 둘 셋 됐다 됐다 끝났다 끝났다 아론형 나 됐어 다 했어 이제 형아 하면 돼 오케이 이제 저는 어떤 거였죠 미션이? 달콤한 윙크 아 윙크 일단 모델님 여기 따라와주세요 이거 필터 써도 되는 거죠? 참가 없죠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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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언형 규제 뭔가요? 달콤한 윙크 달콤한 윙크 일단 민현 씨 이렇게 지나가는 척 하면서 살짝 이렇게 딱 만지면서 카메라 보고 윙크 오케이 살짝 미소 살짝 미소 오케이 하나 어 잠깐 자자 아니야 아니야 잠깐 자자 아니야 오케이 아니야 오케이 하나 둘 셋 와 이 일단 한 장 오케이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아니야 세 장 다 여기서 찍죠? 아 그래 좋아요 네 일단 윙크 잘 나와야 되니까 네 이 빛과 그런 게 다 잘 맞아야 되니까 맞아요 잘 찍어주시길 바랄게요 오케이 그럼 하나 둘 셋 오 진짜 잘 나왔어 근데 콱 장난 아니야 라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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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한 번 더 클로즈업? 오케이 한.. 준비 됐어요? 네 오케이 하나 둘 셋 오! 오! 끝났습니다 오! 지금 멤버들이 다 너무 잘 찍어서 고르기가 힘들었어요 저도요? 일단 우리 렌은 실격이었고요 그 이유가 있다면 저희가 처음 공지한 게 3장만 찍기로 했는데 19장을 찍었죠 19장을 찍어버려서 아 제가 그만큼 진짜 민영국 얼굴을 많이 담아주고 싶어서 욕심에 제가 정말 룰은 룰이니까 그리고 저는 그 연습이었거든요 진짜 실전으로 얘기를 안 했는데 너무 아쉬워요 연습이 없어야 돼 다 함께 했죠 네 그래서 제가 골랐어요 이거는 아 뭘까? 너무 잘 찍었는데 이 제 얼굴만 본 게 아니라 이 국어와 빛과 분위기 분위기와 어느 걸 통합해서 고르는 사진이 있습니다 뭐지? 근데 이건 정말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누구지? 누구 거야? 자 이거는 모델 황민현 씨의 픽은 짜잔 저 누가 봤는데 몰라 몰라 사진을 못 봤어 자 어떤 사진작가의 작품인가요? 이건 작가 곽영민 씨가 찍었는데요 대단하네 저의 서툰 윙크를 되게 잘생기게 찍어주셨고 와 그리고 때마침 그 딱 해가 되게 잘 햇빛이 잘 들어와서 와 너무 뭔가 청순하고 따뜻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와 잘했네 아 좋아 잘 찍었다 이거 정말 잘 찍었다 저희 팬들을 위해서 올려줘도 무방한 정도 너무나 좋은 사진이기 때문에 네 제가 작가 곽영민 씨에게 금메달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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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안 들어가 이번 청유자는 와 형 꼬모 통과 자랑해? 와 와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려요 호오 이 탈락 아 유 유 아 유 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